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단연 한덕 총리였습니다. 특히 신문 얘기가 눈에 띄었는데요. 어제 헬기 사고에 대해서 신문에서 봤다 라고 했는데 사실 신문에 난 적이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80 곱하기 80미터 정도는 최소한 돼야 합니다. 한남동 공간 이런 지역이 없어요. 대통령의 안의가 헬기를 운영한다만 심히 걱정돼요. 8월 중순에 헬기가 내리다가 대통령 헬기가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표가 상한 거 알고 있습니까? 꼬리날개가 손상된 거?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그럼 장관한테 복을 받아야죠. 예. 대통령 전용 헬기가 공간 앞에 앉다가 살짝 좁으니까 살짝 어디가 부딪혔는데 이러면 문제 아닙니까? 라고 김병주 의원이 물었는데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러면 김병주 의원이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죠. 신문에 봤냐. 김 의원도 아마 신문에서 본 줄 알고 얘기했어요. 신문에 이 사실은 난 적이 없습니다. 보도가 기자들이 놀라서 찾아봤을 때 놓쳤나 내가? 보통 기자들이 이럴 때 물 먹었다고 표현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이런 일이? 했는데 기사에 난 적이 없었습니다. 보도가 없었는데 대통령 헬기 사고를 총리는 신문에서 봤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궁금한 건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어떤 신문을 읽어보실까? 미래 신문? 이게 신산탄이죠. 저는 한덕수 총리가 화가 많이 나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알아야 될 정보들이 있는데 이게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화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878억 보고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았다고 얘기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무위원회에서 본인이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하는 사람도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는 사람인데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중요하거나 정무적인 이런 것들은 그래도 보고를 해야지요. 내가 총리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전 한 번 할 때는 이렇게까지 날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실제로 많은 일들을 신문에서 보게 되어왔고 지금까지 무슨 일이 생길 때 신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쌓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그냥 표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문에서 봤다는 건 일단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거짓말 안 거죠. 착각했겠죠. 설마 일부러 거짓말했으니까. 그런데 나한테 보고 안 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신문이라고 핑계를 댔겠죠. 어지간한 읽은 거는 그냥 신문에서 읽었다. 이렇게 착각했겠죠. 설마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총리의 문제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내각과 대통령실의 어떤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빈광 짓는 예산도 대통령실에서 책장에서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보고를 안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또 헬기 사고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보고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과 내각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거 자체가 물리적인 공간으로 옮긴 거이기도 하지만 이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옮겨간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청와대실을 가볍게 만든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규모를 축소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뭔가 지금 대통령실이 제대로 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 거다.